그렇게 태경삼촌이 떠나고. 무서워? 안 무서운데? 안 나 이렇게 만지는 거 같아. 다리 좋아서 그러면 왜 그래. 다을아 좋은 방법이 있다. 다리랑 아빠랑 뭐 좀 갖고 올게 여기서. 아빠가 내린 특단의 조치는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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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을은 여기 들어가 있어. 됐습니다. 됐지? 나무? 나무? 나무 서야지. 태경 오빠가 이거 조금만 지나가 있어? 어 조금만 줘봐. 맘마가. 맘마? 맘마. 멍멍 가래. 강아지 가래. 아 강아지 가라고? 응. 오유주. 오유주야? 아빠가 오유주께 기다려. 에디 일로 와. 에디. 70년대 걔들은 왔었는데. 왜 안 오지? 에디야. 그러면 소홀이가 에디랑 여기 있어. 왜? 아빠가 다리를 갖고 갈게. 내가 다리 2초만 있어? 아니 나. 이렇게 하면 되지? 네? 금방 갈 거야 쟤도. 쟤라고 뭐 여기 있고 싶어 있겠냐? 쟤도 낯설지? 안 고을래. 어? 안 고을래. 아니 잘 아빠 말 들어봐. 에디 쟤라고 뭐 여기 뭐 편하겠어? 초면에? 고을래. 어? 안 고을래. 아 추워. 추워. 이래도 내보내? 에디 내보내? 아. 조금만 참아 다을이가. 그 fear. 음? bok도 KBS